개천절에 어제 페북에 하나 글 올렸던 게 카페랑 개천절 그러면 하늘이 열린 날 그러면 지금 공식적으로 찾아봐도 단군이 건국한 날 이렇게 되는데 제가 개천절 오면 늘 말씀드리는데요. 학당분들은 아실 텐데 조금 더 뒤져봐야 인터넷도 조금 더 뒤져봐야 그게 원래 단군보다 더 근원으로 환웅이 신실을 연 날 이렇게 나와요. 좀 뒤져들어가야 공식적으로는 단군 건국일 이렇게만 돼 있기 때문에 보니까 총리분이 연설하는 거 봐도 단군 할아버지의 유지, 인간 이념을 잘 잊자 이 정도 말씀하시는데 실제로는 환웅이 단군보다 훨씬 이전에 환웅이 신실하고 신의 지금 이제 우리 개념으로 도시시자지만 그때는 나라죠. 신의 나라 하느님의 나라를 지상에 내려와서 만들었다고 해서 개천 하늘을 열었다 이거거든요. 우리 결해가 새하늘 새 땅을 맞이한다 이런 정도 개념입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게 하느님이 내려와가지고 쉽게 말하면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상군유사에는 나오지만 분신으로 보죠. 하느님의 분신이 내려와서 이 땅에서 나라를 열어서 그래서 저기 하늘나라 계시면 환인이고 인류를 가르치려고 이 세계에 내려오시면 환웅이고 그분이 나라를 여시면 단군 그래요. 이건 정치적 수장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분이 원래 한 분이다 해가지고 대종교 기본 교리가 그러고 일제 때 대종교가 독립운동의 메카였죠. 센터 역할을 하면서 독립운동 하는 많은 분들이 이 이론을 가지고 이런 역사, 이런 어떤 신화 이런 이념을 가지고 이제 홍인간 이념에 입각한 신시 하느님 나라를 다시 세워야 된다 하는 각오로 독립운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실제로 3.1 신고 외시면서 김자진 장군 이런 분들 다 3.1 신고 외시면서 뭘 좀 많이 보신 분들은 천부경까지 보시고 주로 3.1 신고를 봤어요. 대종교가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 할 때는 그래서 3.1 신고 그걸 암성하면서 전쟁하고 그랬죠. 근데 이분이 원래 한 분이라 대종교에서는 이분이 한 분이에요. 그래서 왜냐. 환웅이 환웅 천왕 그러면 단군인 거예요. 이게 탱그리 칸이거든요. 상류사의 환웅이 신시를 열고 천왕이 돼 주셨다. 그러니까 저 하늘나라 계실 때는 인류의 아버지 역할 또 환웅으로 오실 때는 또 이런 스승의 역할 또 그런데 단군으로 오실 때는 임금의 역할 그렇죠. 군사부일체 이런 개념으로 대종교가 조화주, 교화주, 치화주에서 이분이 한 분이다. 이렇게 신앙을 하고 이제 우리 민족의 철학을 정립하고 역사관도 정립했었기 때문에 왜 얘기를 드리냐면 대종교에게 왜 드리냐. 대종교에서 음력 10월 3일을 개천절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도 계속 개천절 행사를 했어요. 그러면 안창호 선생이나 기독교 개건 무슨 개건 다 참석해가지고 대황조 찬가 부르고 대황조라고 불렀어요. 이 한 분을 그냥 이렇게 한 분으로 부를 때 대황조 위대한, 위대한, 클 때 위대한 인금 황자도 되고 위대할 황자도 됩니다. 위대한 이런 황, 위대하신 인금 같으신 할아버지 이런 뜻이고요. 한배검 이렇게도 부르고 한도 위대한 할배죠. 할아버지, 위대한 할아버지이신 어떤 신령하신 분 하느님 이래서 검은 신을 의미하죠. 검 하면 일본 가미 뭐 이런 같은 의미라고 보죠. 대황조 한배검 하면서 찬양했는데 근데 이제 대종교에서는 이 세 분을 한 분으로 보다 보니까 우리가 아는 단군이 아니고 환웅이 천황으로서 신실을 여실 때 모습을 단군이라고 불러버리니까 대종교에서 기리는 분이 대종교에서 개천절날 단군 건국을 기린다가 돼버려가지고 그냥 개천절하면 음력 10월 3일을 양력 10월 3일로 바꾼 다음에 개천절은 단군 건국일 이렇게만 딱 정리해서 지금 알리고 있다는 거죠. 국민들한테. 근데 대종교에 이런 사정은 전달이 안 되고 원래 개천절 때 하늘날에서 하느님이 내려오셔서 인류를 가르치고 정치까지 해주셨다 하는 개념으로 하늘을 여셨다 이렇게 기렸는데 그래서 이때는 이분들은 단군과 환웅을 같이 봐서 단군 대황조 이런 용어를 썼습니다. 엄밀히 구분하면 지금 여러분이 아는 개념으로는 환웅이에요. 웅녀랑 결혼해서 낳았다는 단군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환웅이 통치를 해주실 때 위대한 임금으로서 그래서 이 단자가 박달라부 단자의 인궁 문자잖아요. 그래서 아주 밝으신 임금, 하느님 같은 임금 이런 뜻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개천절 그러면 우리가 같이 기리면 되죠. 그러니까 단군을 기르지 말자는 게 아니라 환웅이 홍의 인간 이념의 주인공은 환웅이잖아요. 홍의 인간 이념은 누가 주장한 겁니까? 환웅이요. 상궁류사를 보더라도. 환웅이 홍의 인간 하려고 널리 인간 이롭게 하려고 내려오신 거예요. 이쪽 백두산 근처에 내려오신 거예요. 어딘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분이 내려와서 하느님 나라를 열고 당시 인류가 곰과 호랑이 수준이었죠. 금수 수준이던 인류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끌어올렸어요. 사람답게 사는 법을 가르치려다 보니까 철학도 가르치고 물질문명도 가르치고 그래서 정신문명과 물질문명을 다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상궁류사에 남아있는 게 물질문명으로는 뭘 얘기하죠? 거기 먹고 사는 문제, 식량 문제, 병 고치는 거, 의료 문제, 행정 어떻게 정치 조직을 짤지, 어떻게 처벌할지, 선악, 윤리관을 어떻게 할지. 이제 선악, 윤리관의 근원으로 철학이 제시됐겠죠. 그래서 철학과 이런 물질문명을 두루 가르쳐서 곰과 호랑이 수준의 인간들을 인간답게 만들어주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인간이란 게 원래 이렇게 귀한 거니까 서로 인간 서로 서로 사랑해서 남을 나처럼 사랑해서 아끼고 도와줘라. 그래야 마물도 고루 잘 산다 이렇게 인간이 제일 중요하다고 본 거예요. 중생 중에 인간을 꼭 집어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거는 인간끼리만 잘 살아라는 게 아니라 인간이 맡은 책임이 크니까 인간들끼리 서로 인간 대접하고 살면 배려할 줄 알면 만물이 고루 잘 살게 돼 있다. 이게 동양 철학의 기본이죠. 이런 아주 원형적인 가르침이 진리에 대한 아주 원초적인 가르침 아닙니까? 이게 나왔기 때문에 뒤에 유교도 나오고 다 한 거예요. 유교니 노자의 도교니 하는 건요. 다 근원이 노자도 뭔 공부했느냐 공자도 뭔 공부했느냐 지금 현재 확실한 거는 서경 중에 홍범을 공부했습니다. 노자 철학과 공자 철학의 근원이 다 거기서 나와요. 대동기란 말도 거기서 나오고 다 황극 임금이 성인이 돼야 된다. 이런 메시지도 다 거기서 나오는데 홍범이 뭐냐 그러면 하느님이 예전에 중국 천자한테 하느님이 전해줬다는 정치의 교과서입니다. 홍범이라는 그 하느님이 누구냐 현재 역사적으로 보면 누가 줬느냐 그러면 고조선에서 받아왔을 거다 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쪽의 역사의 힘이 하느님이 인류를 가르치려고 내려와서 임금까지 해주셨다 하는 역사적인 신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영향 하에서 우리도 하느님한테 뭐 하나 받았다 라고 등장합니다. 이쪽이 더 연대가 뒤죠. 우임금 때가 이쪽 동의족의 이런 신화들이 더 먼저란 말이에요. 그런 것도 좀 아시고 보시면 지금은 중국이 동북공정 등 다양한 공정을 통해 또 이렇게 하나로 엮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재밌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상한 것도 있고 지켜보셔야 돼요. 팩트 위주로 그냥 말씀드리면 우리가 우리 민족은 알고 있어야죠. 여기서 이런 역사가 있어서 그래서 실제로 지금 몽고나 바이칼 가면 하느님이 탱그리 신 중에 한 분이 내려와 가지고 인류의 왕이 되어주신 게세르 신화라든가 똑같은 신화들이 고주몽, 당군, 게세르 신화 보면 다 서로 비슷비슷해요. 게세르 신화는 당군 신화에 고주몽 신화 합치면 몽고나 바이칼 쪽 게세르 신화가 나와요. 하느님이 내려오는데 내려와 가지고 또 형제가 나오고 삼촌한텐가 맡겨지고 이것도 고주몽 신화 같아요. 그랬다가 또 자기가 독립해 가지고 나라를 하나 세우고 하늘의 신병들의 도움을 받아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하늘의 어떤 뜻을 인간 세계에서 구현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따지면 성경도 이래요. 하느님이 아들을 보내서 인류를 위해서 지상 천국을 건설하자. 이런 이야기를 우리 민족도 근본적으로 일찍이 깨닫고 신화 속에 놓고 그게 이제 우리의 역사가 되고 어떤 분들이 제가 이게 신화다 그러니까 이 친일파야 하면서 댓글 막아놓은 게 있어요. 제가 유일하게 댓글 막아놓은 동영상이 있어요. 그 상군구사인가 그거. 하도 와가지고 개소리들을 해가지고 이 친일파야 물러가라. 당군이 신화라니. 그래서 내용도 안 보고 막 쓰신 것 같아요. 이게 신화라는 말에 경기 일으키는데 이건 신화예요. 하느님이 등장하면 신화예요. 역사는 이제 내려와 가지고 이분들이 어떻게 역사를 했느냐가 역사죠.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 들어 제 강의에 다 나오는데 신화이자 이게 역사이고 이게 철학이에요. 우리의 경전이에요. 이게 다 섞여 있다고요. 그리고 신화는 역사의 또 압축파일이에요. 신화를 잘 풀면 재미있는 역사가 나옵니다. 역사적 팩트가 그 안에 또 들어있어요. 그런 얘기 강의 때 다 했는데 자세히 안 보시고 그냥 막 신화 그러면 친일파 단군을 신화라고 하다니 이제 아마 그런 비분 관계와 마음으로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글을 못 달게 해놨습니다. 하도 이상한 글들만 달려가지고 이해를 먼저 좀 해보시면 재미있어요. 별 얘기 아니에요. 이게 우리 민족의 신화이자 또 이게 우리 민족의 경전이에요. 뭐가 경전이냐. 제가 초보자을 위한 단학 뒤에 3일 신고량 다 넣어놨죠. 이게 우리 민족 경전이에요. 이때 내려오셔서 아까 물질문명도 다 가르쳐 주셨죠. 인간이 살려면 물질적으로도 의식주에서도 이렇게 자립해야 돼. 그런데 철학이 중요해. 그러면서 철학적으로 뭘 가르쳐 줬는지 우리 삼국류사에 있는 자료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단곡이나 이런 거 빼고요. 왜냐하면 그런 자료들은요. 검증이 아직 안 돼 있으니까 일단 빼고 우리가 익히 아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자고요. 하늘에 천부 3인을 가져와서 동그라미 네모 세모죠. 천부면 하늘의 부절이라는 겁니다. 하늘의 부절. 하늘에 우주에 그대로 부합하는 천부경 그러면 우주 그대로 부합하는 경이죠. 제가 좀 빨리 썼습니다. 사람이 있답니다. 이쪽은 부자고 천자고 그래서 천부하면 우주에 그대로 부합한다. 그러니까 우주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우주를 상징하는 경 이 몇 글자 안 되지만 이게 그대로 우주에 부합한다. 그런데 동그라미가 그러면 천부 3인 세계의 도장이 뭐냐. 동그라미가 하늘에 부합하고 네모가 땅에 부합하고 세모가 사람에 부합하고 머리는 하늘을 닮았죠. 발은 찢어져 있죠. 네모라는 게 이게 짝수거든요. 이건 홀수고 1 숫자로 2, 2, 3 3은 1하고 2 합친 거죠. 위에는 1이고 아래에는 2죠. 머리는 하늘을 닮았고 다리는 찢어져 있는 게 짝수인 게 땅을 닮았고 그래서 상룡유사에 보면 거기서 힌트가 나온다는 거죠. 상룡유사에 천부 3인을 가지고 내려왔다. 홍익인간 하려고. 환웅이. 그게 우주를 상징하는 철학이라. 천부란 말 자체 우주를 상징하는 도형 세계를 가지고 왔다. 그럼 그거 가지고 와서 뭐 하겠겠어요. 철학을 가르쳤겠죠. 그런데 이러니까 어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전의 철학과는 예전 환웅 때 철학 가르침은 어땠어요? 동그라미 그려놓고 하늘 얘기해요. 네모 그려놓고 동서남북 찢어져 있는 땅을 얘기해요. 실제 땅은 동그랗죠. 그런데 왜 네모를 땅이 네모나 타고 믿었느냐 그게 아니라 하늘은 둥글둥글해서 어디가 시작이고 끝인지 모르지만 땅은 동서남북이 분명히 있다. 이거입니다. 물질은 정육면체가 물질이죠. 위아래 좌우 상하가 딱 나눠진다. 이거 쪼개졌다고 보는 거예요. 땅은 쪼개져 있고 하늘은 한 덩어리고 주역도 하늘은 한 덩어리고 땅은요? 곤게 찢어져 있죠. 찢어져 있고 하늘은 한 덩어리로 찢어져 있지 않아요. 지금도 보세요. 하늘은 한 덩어리입니다. 땅은요? 다 동서남북이 있습니다. 앞뒤 좌우가 다 있어요. 분열되어 있죠. 사람은요? 육신은 정육면체 땅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찢어져 있어요. 영혼은요? 한 덩어리예요. 안 보여요. 무형이. 그래서 영혼과 육신이 합쳐서 또 하늘과 땅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생명 있는 존재들이 다 이 생명체가 여기 사람의 소속에 들어가는 게 생명 없는 건 땅 소속으로 들어가고요. 광물 같은 건 이 생명이 있는데 CR이 있는 생명의 CR이 있는데 옆으로 누운 것들은 동물이죠. 이게 곤충이든 물고기든 동물 생명은 있는데 머리가 땅에 박혀있는 거예요. 식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이렇게 해놓으면 인간이 동식물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자적인 생명체 가진 것들 중에 제일 대표가 인간이에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건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한 겁니다. 생명체 중에 대표인 인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정신 차리면 만물이 다 고르고 잘 살게 된다. 그래서 동물과 식물 동물, 식물, 인간 이렇게 셋을 따로 칩니다. 나머지 그 이하는 땅 소속이에요. 땅에 해당되는 거예요. 독자적 생명을 갖지 않고 땅의 한 부분인 경우에는 그래서 오늘 개천 개천했다는 기분 좀 내시려면 여러분 잘 오셨는데요. 3일 신고는 한번 들으세요. 그래서 환웅의 육성으로 이렇게 한번 듣는다 항상 하시고 제가 오늘 몸 상태가 안 좋아서 도움이 되시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3일 신고 중에 저는 한 3일 신고 5문 프리 이거 한번 듣고 가시면 하늘이 열렸다는 게 결국에 인류가 금수 수준으로 살다가요.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우리 옛날 조상들이 금수 수준으로 살다가 하느님 같은 임금이 나와가지고 고급 철학 가르쳐주고 의식주 해결해 주면서 이렇게 가르쳐준 거예요. 인간아 이렇게 살아라. 동그라미 네모 세모 가지고 우주의 구성요소를 가르쳐주면서 거기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옳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면서 신학이자 철학 강의를 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 돼야 문명이 업그레이드 되죠. 문명이 업그레이드 되려면 물질문명 플러스 정신문명이 같이 업그레이드 돼야 됩니다. 근래에 원불교 같은 종교에서 물질이 개벽하니 정신을 개벽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게 지금이 개벽대라고 보니까 나오는 말이에요. 지금 서양이 주도해서 물질명이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 그럼 여기에 상응해서 정신이 업그레이드 되면 인류는 진짜 진정한 개벽을 맞이해서 문명 수준이 업그레이드 된다. 그러면 지금 인류가 또 새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 이걸 옛날 얘기로만 알지 마시라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옛날에 하늘을 열 때 했던 이런 가르침들도 지금 다 잊혀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분발을 하지 않으면 새로운 하늘을 열기는 참 힘들 거라고 봅니다만 좋은 때를 맞이해서 이전에 개벽이라고 불렸던 그때 어떤 철학이 선포되면서 하늘이 열렸는지 그때 거 그대로라고 하긴 힘듭니다. 뒷사람들이 한문으로 적은 거라 그래도 그때의 가르침을 유추해 볼 수는 있으니까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삼일신고 제1장 하늘에 대한 가르침 그래서 1, 2, 3장이 중요합니다. 왜냐 삼일체의 하느님에 대한 가르침 이런 뜻이 기독교와 삼일체랑은 다르지만 우리식에 셋이면서 하나이신 하느님에 대한 가르침 이런 제목이 아예 삼일신고잖아요. 셋이면서 셋으로 작용하면서 한 분이신 하느님에 대한 가르침 제1장 하늘에 대한 가르침 미리 말씀드리면요. 환인, 환웅, 당군 이렇게 셋인 분을 말씀하려나 하는 그게 아니고요. 신에 대해서 새 모습을 말씀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무극 어려운 얘기 조금만 쓸게요. 태극 황극 여기에 가깝습니다. 이런 구분에 가까운데 재미있는 게요. 조금만 더 들어가 볼게요. 무극이냐 하면 무극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자리냐 그러면 이 안에 태극이라는 건요. 텅 되어 있는 거고요. 무극은 태극은 거기서 우주가 시작되는 자리를 말하고요. 황극은 우주를 질서적연하게 다스리는 임금자리의 하느님의 새 모습입니다. 텅 빈 하느님 우주를 창조하는 하느님 우주를 경영하는 하느님 그런데 보면 무극이 주면 그 안에 태극 얘기도 안 나올 수가 없고요. 태극 얘기를 할 때 우주를 통치하는 황극의 모습도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실질적으로는 무극 태극 황극 얘기가 삼위신고 1장 2장 3장이거든요. 2장에서 이미 다 나와버려요. 3장은 따로 황극 얘기를 또 할 때 뭘 하느냐 이건 미리 알아두시라고 사람 인황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 중에 하느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장에 갑자기 웃으면서 시작했다가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한번 드리려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기독교 요즘 강의하잖아요. 제가 기독교 강의 때 성부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성자의 하나님 할 때 성자는 인자잖아요. 사람 우리와 같은 혈육을 지닌 하느님이에요. 이 구분과 놀랍게도 3일신고 1, 2, 3장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민족의 어떤 감각이 놀라운 거예요. 신의 새 모습을 얘기한다고 해놓고 우주를 창조한 본체로서 하느님 무극태극 얘기하니까 좀 어려우셨죠. 본체 그럴게요. 우주를 창조하는 작용 그런데 이 성자는요. 진리의 화신으로서의 인간의 하느님입니다. 인간을 경영하는 하느님. 이게 하나님의 새 모습이래요. 그래서 예전에 환웅이 환인이 내려오신 게 환웅이니까 그럼 이 양반이 지금 우리 민족 철학에서는 인왕씨 아닙니까? 인왕이 다른 게 아니라 사람 중에 제일 위대하신 분이요. 위대하신 황제 같은 분. 그러면 지금 이 환인 환웅의 스토리가 기독교에서는 예수님 스토리예요. 그렇죠? 옥추보경 가면 구천응원 내성부하천전의 스토리예요. 다 같아요. 불교에 가면 아미탑을 관세음보살의 스토리예요. 극락에서 펼쳐진 우리 민족 같으면 북극성에 계신 하느님이에요. 모든 별의 꼭지점에 계신 영적인 북극성에 사시는 위대한 하느님이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가르쳐준 거예요. 너희들 하느님한테 하느님을 귀하게 여기고 요즘 개봉해서 성공한 영화 있죠? 신과 함께. 우리 민족은요. 신과 함께 이런 얘기를 들어야 좀 정신을 차립니다. 신명에 좌우되는 민족이죠. 우리 민족이 특히나. 축구를 하든 뭐 하든 신명 나면 다 하는 거고요. 신명이 안 따르면 그냥 다 내주고 그렇죠. 역사가도 그래요. 우리 민족은 그래서 우리 민족의 애고가 잘 났다 하면 안 돼요. 그럼 망해요. 우리 민족이 머리가 좋고 위대하다 그럼 망해요. 신명이 나면요. 어떤 민족도 따라올 수 없는 뭔가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데 그게 신과 함께라는 게 우리 민족이 아주 중시해야 될 제가 전에 우리 아리랑이라는 것도 알이 하느님이거든요. 아리랑 이런 것도 신과 함께 아닙니까? 막 갖다 붙여봤습니다. 어차피 저는 이런 놈이니까 다 아실 거예요. 유튜브에 한두 편 올렸어야죠. 아무튼 신과 함께가 중요합니다. 왜? 하느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신명이 신명이 안 나면 사는 맛도 못 느끼고 보람도 못 느끼고 풀이 죽어서 다 내주고 하는 민족이고 신명만 나면 인류를 살릴 수 있는 위대한 또 작품도 만들 수 있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저희 최근에 신과 함께가 1, 2편 다 천만 넘기는 거 보고 제목이 참 좋아서 제가 기대를 해봅니다. 뭔가 신과 함께라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더 해보시면 좋겠다. 신명이 가야 되는 신명이 하느님이에요. 신명 여러분 신명 난다 할 때 신명이 하느님입니다. 천지 신명의 줄임말이에요. 하느님 이 하느님을 우리 민족은 예전부터 천지 신명이라고 불러왔어요. 천지 하늘처럼 신령하고 땅처럼 광명한 분 한데 신명만 따서 부르는데 이게 뭐냐면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느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하느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다는 게 재밌죠. 이 사멸신구는 나중에 독립운동가들이 아침저녁으로 외면서 독립운동한 정신적인 동력이 되기도 했던 경전이에요. 우리 민족 안에 되게 살아있던 경전입니다. 문헌화된 건 후대 같지만 원 메시지는 환웅 때부터 내려온 거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환웅께서 이러시기를 그대 물이들아 저 푸르고 푸른 것이 하늘이 아니며 내가 첫 번째 일장이에요. 하느님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해줄게. 첫 번째 얘기하는 하느님이 어떤 모습인지 보세요. 너희가 낮에 보는 저 파란 게 하늘이 아니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저 파란 대기권의 하늘이 아니고 밤에 캄캄한 저 우주 하늘이 아니고 진정한 하늘은 형체도 진량도 없고 형체도 진량도 없고 시작도 끝도 없으며 위아래 동서남북의 사방도 없도다. 허허공공 텅 비어 공허하되 존재하지 않는 것이 없고 포용하지 않는 것이 없는 게 하느님이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무국 하느님을 얘기하는 무국이면서 그 안에 태극이 있다고 보는 게 그러면서 온 우주의 근원이 된다 하면 태극입니다. 텅 비어 있다 하면 무국이에요. 텅 비어서 우리의 육 뭐죠 육군 작용으로는 감지할 수 없는데 이원성의 세계를 초월해 있는데 존재하는 모든 시간 공간 이원성이 다 그 안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 자리가 모든 걸 포용하고 있으면서 모든 것 안에 깃들어 있으면서 절대로 파악되지 않는 허허공공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텅 비어 있고 공한 그 자리가 하느님이다. 까맣고 파랗고 한 게 하늘이 아니고 진짜 하늘은 형체도 없고 지금 그대 안에 있으면서 그대를 감싸고 있다. 이거죠. 여러분 안에 있으면서 여러분을 감싸고 있는 그 자리인데 여러분한테 잡히지 않는 그래서 차원이 다른 자리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공간 차원을 낳고 포용하고 있는 그 자리가 하느님이다. 이게 기독교식으로 성부 하느님을 이기한 겁니다. 우주의 근원이신 하느님. 2장 가보실래요? 짧아요. 이렇게 한 장 한 장이 하느님은 위 없는 맨 첫자리에 계시면서 위대한 덕 잡입니다. 위대한 사랑이에요. 위대한 사랑 덕과 위대한 지혜와 위대한 능력으로 하늘을 낳고 무수한 세계를 주제하시며 하늘도 만들고 땅도 만들고 온 우주를 만드시면서 하나하나의 또 별들 안에 사는 생명체들까지 하나하나의 마음문을 다 만드시되 티끌만 한 거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셨다는 건 티끌 안에도 다 하느님의 공이 들어있다는 거죠. 먼지 하나도 여러분 원자 분자 또 그 아래 소립자 까지도 다 하느님 작품 이라는 거예요. 티끌보다 그 아래에 있는 세계까지도 다 하느님 작품이니까 빠뜨리지 않으셨다. 그런데 우주를 창조한 하느님 입니다. 지금 본체면 작용이에요. 성부면 성령이에요. 실제로 시공간 세계를 만드신 하느님 에 대한 얘기에요. 그러면 제가 왜 태극을 써놨냐. 태극이 우주의 근원이 우주의 시작점이 태극이고 또 왜 환극도 추가로 있다고 받느냐. 우주를 지금 만드는 것도 경영이죠.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잖아요. 티끌 하나까지도 다 만들고 경영하신다는 거니까 자 보세요. 인간이 인간 이전의 하느님 에 대해서 1, 2장 이미 다 소개가 되어버렸어요. 텅 비어 있으면서 우주의 근원이요. 우주의 근원이로서 우주를 창조하면서 우주를 실질적으로 티끌 하나까지도 다 섬세하게 경영하고 계신 분이 하느님 이다라고 성부와 성령의 얘기. 성부는 본체 성령을 작용으로 했을 때 얘기가 다 나옵니다. 티끌 하나하나 까지도 하느님의 영이 다 관여 있잖아요. 성령이 그래서 우주가 창조된 거다. 밝고 밝으며 신령스러워 감히 그분을 이름지어 헤아릴 길이 없다. 그분에게 이름을 붙일 수도 없다. 사실은 이름을 초월한 분인데 그런데 만날 수는 있다. 어떻게 만나냐면요. 제가 소리의 기운으로 이렇게 번역 했는데 소리의 기운이 제일 정확한 번역은 맞는데요. 제가 이번에 새로 고칠 때 소리와 기운으로 또 다시 바꿀까 해요. 소리와 기운으로 된 본도 있고 소리의 기운으로 제가 해놓은 본도 있는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소리의 기운으로 원하고 빌면 인데 또 기운으로 원하고 빌면 할 때 호흡하는 것을 강조 하려면 기운을 좀 강조 했으면 하는 입장도 있어서 소리와 기운 그러면 두루 해석이 가능해서 제가 다시 좀 제가 딱 정확하게 번역하고 싶은 건 소리의 기운 인데 사실은 뭐냐면 소리가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 하면 그게 에너지죠. 하느님 하느님 하면 이 소리의 기운으로 하느님 하느님 하고 관절히 원하고 빌면 친히 그 모습을 볼 수 있다. 하느님 하느님 하고 하느님 한테 온전히 집중해서 우리가 마음을 집중해서 하느님 하느님 하고 원하고 빌면 그래서 대중교에서는 원도라 그래요. 원하고 빈다고 해서 이게 한문 원문으로는 성기 원도거든요. 소리의 기운으로 원하고 빌면 그래서 기도라고 안하고 대중교에서는 원도 그럽니다. 기도시간 갖겠습니다를 원도시간 갖습니다 그래요. 원할 원자 기도할 도자 그래서 소리의 기운으로 원하고 빌면 이 기운이 크면 좋겠죠. 그러니까 소리를 크게 지르라는 게 아니라 작게 소리를 내더라도 거기에 기운이 많이 뭉쳐야 좋겠죠. 염체가 강해져야 돼요. 속으로 내는 소리도 소리거든요. 속으로 하시더라도 하느님 할 때 거기에 에너지를 가지면 돼요. 속으로 내는 소리도 소리니까 그래서 생각이 염체가 강해진다는 거죠. 힘이 강해지고 에너지가 강해지려면 정신이 집중돼 있어야 되고 단전의 기운이 좀 차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리와 기운 이렇게 풀어도 되는 부분도 있어야 기운 자체가 중요하니까 엄밀히 소리만 내서 안 되고 기운이 응해줘야 되니까 소리와 기운 이러면 풀이가 더 편하실 것 같아서 소리와 기운으로 바꿀까 합니다. 아무튼 소리와 기운을 가지고 소리도 하느님 하느님 이렇게 내주면서 거기에 기운이 실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느님을 직접 보게 된다. 여기 제가 늘 강조하던 거랑 똑같죠. 나무함이 타부라고 이렇게 정신을 집중하면 나무함이 타부라 집중한 것 같지만 결국 내 참나가 드러나죠. 하느님 할 때 처음엔 밖에 있는 하느님 같지만 어때요? 하느님 하느님하고 생각이 모아지면 내 안에 있는 하느님이 터져나옵니다. 자각돼 버립니다. I am 상태라고 하는 나의 현존이 확 드러내네요. 하느님의 잡념 없이 하느님 하는 소리에 몰입하면서 거기에 기운이 실리면 여러분이 쉽게 깨어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이 드러나 버려요. 그러면 보세요. 바깥에 있는 하느님을 말한 게 아니라는 게 지금 드러납니다. 보세요. 소리의 기운으로 간절히 원하고 빌면 친히 모습을 드러내시는데 자신의 본성에서 시야를 구하라. 하느님이 이미 너희 머리꼴에 뇌속에 내려와 계시다. 우리 민족 신학입니다. 하느님 하느님하고 이엄하면 실제로 하느님을 만나게 되는데 만나고 보니 어때요? 이미 나의 뇌속에 내려와 계셨더라. 하느님을 어디서 찾아요? 이 안에서 찾습니다. 요리 안쪽 요리 안쪽 들어가면 송가체에 있다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우리 뇌 중앙에 있는 이환궁이라고 합니다. 거기를 여기가 천궁이에요. 여러분 몸에서 한의학적으로는 머리가 북극성이죠. 하늘이고 배가 땅이죠. 머리가 하늘이고 배가 땅이고 머리 위쪽이 북극성에 해당되기 때문에 북극성을 우주에서 뭐가 호의하죠? 북두칠성이 그래서 머리에 구멍이 일곱 개가 있어요. 북두칠성에 대응하는 그래서 여기 하느님이 여기 계시다 하는 게 우주에서는 북극성에 계시면 인체에서는 하느님이 여기 계시다 하는 것을 포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과학적으로는 북극성도 복잡해요. 영적인 북극성이라고 제가 얘기할게요. 우리가 밤하늘에 보는 북극성은 그 영적인 북극성을 상징하는 거지 그 별에 계실라나 하지 마시고 일단 왜냐하면 지구가 세차운동을 하기 때문에 북극성이 움직여요. 조금씩 바뀌어요. 팽이가 끝이 이렇게 돌죠. 돌다 보면 반드시만 도는 게 아니라 기울어져서 돌잖아요. 지구가 그러다 보면 북극이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그 북극성이 상징하는 건 근데 뭡니까? 언제 봐도 북극성은 안 움직이고 주변 별이 돌죠. 제일 꼭대기를 말해요. 영적으로 제일 꼭대기가 우리 인체에서 제일 꼭대기가 여기입니다. 여기 와있으니까 정수리랑 여기를 통해서 얘기하는데 하느님 여기 계시다. 정수리 얘기할 때도 있지만 여기 계시다고 하는 게 상 중 하단전에서는 상단전에 하느님이 계시다. 이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자신의 본성에서 시야를 구하라. 하느님이 너희 머리꼴에 내려와 계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환웅께서 가르쳐주신 쉬운 하느님 만나는 법은 뭐였어요? 하느님 하느님하고 위험을 자꾸 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느님한테 모든 걸 맡기면서 위험하다 보면 만날 생각만 하고 다른 건 생각 안 하고 위험하다 보면 시공을 초월하면서 하느님을 만나는데 사실은 나의 본체였던 거죠. 내 정신의 핵이 내 정신의 학당 로고 있죠. 알짜리 내 정신의 핵을 만난 거지 사실은 내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게 되더라는 거죠. 밖에서 만날 줄 알았는데 찾고 보니 안에 있더라. 너 그대 안에서 하느님의 시야를 구해라. 하느님과 같은 위대한 덕 아까 하느님은 덕을 가지고 우주를 창조했죠. 사랑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우주를 창조했죠. 우주를 창조하는 법을 모르면 창조할 수가 없잖아요. 지혜가 있어야죠. 그런데 만물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창조합니까? 사랑해야죠.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창조합니까? 창조할 능력이 있어야죠. 그런데 그 시야를 우리 안에 다 있대요. 그러니까 제가 권한을 몰라 해서 만나는 그 자리가 하느님 자리예요. 하느님 해서 만나나 소리와 기운으로 원하고 빌면 만난다고 했죠. 그러니까 하느님 해서 만나나 몰라 염해서 만나나 기운을 모아서 만나나 어차피 그 자리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자리가 시알 자리고 저 시야를 가지고 꽃을 피우면 뭐가 나온다고요? 위대한 덕 위대한 지혜 위대한 능력이요. 이게 쪼개서 말하면 육바람이래요. 지혜 능력 자비를 쪼개서 말하면 육바람일 아닙니까? 사랑 정의 예절 지혜 성실 몰입 그 여섯 가지 덕목을 갖추고 있는 그 꽃잎을 피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민족은 예전에 오행으로 말했기 때문에 인위에이지 신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불규식으로 육바람일을 해도 됩니다. 인위에이지 신의 오덕 다섯 가지 덕이나 육바람일의 여섯 가지 덕이나 결국 하나입니다. 이 얘기는 제가 늘 드렸기 때문에 그 CR이 그런데 그런 위대한 능력과 지혜와 자비의 CR이 우리 본성 안에 다 있대요. 하늘림 자리에 하늘림만 만나면 거기서 다 터져나올 수 있습니다. 너희도 하늘림이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2장은 벌써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성부의 하나님과 성령의 하나님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이 사실 너희 영혼 안에 핵으로 임해 있으니까 각자 성령을 밖에서 찾지 말고 그대들 영혼 안에서 찾아서 하느님의 CR을 거기서 찾아내라. 하느님이 될 수 있는 CR이 거기 들어 있다. 이 얘기까지 나온 거죠. 여기 무소울이 많지 성경과 동일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지난주인가요? 성령과 구원 강의할 때 드렸던 말씀이 그런 거 있죠. 거기 읽었던 구절이 그게 있어요. 우리 안에 하느님의 CR이 있다. 요한일서에서 나온 하느님의 CR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하느님으로부터 거듭난 자는 절대로 죄를 지울 수 없다는 주장을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하느님의 CR란 말을 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도 지금 하느님의 CR가 우리 본성 안에 영혼의 본성 안에 다 박혀있다. 우리 안에서 답을 찾으시면 여기까지 지금 사실은 무극, 태극, 황극 하면서 인간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까지 다 얘기해버렸습니다. 뒤에 남아있는 이 3장은요. 성자의 이야기고 인간은 인간 중에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거 한번 보실게요. 3장이요. 하늘은 하느님의 나라이니 천궁부터 얘기합니다. 이게 북극성을 말해요. 우리 민족은요. 죽으면 북극성으로 가야 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가 대단한 게 고인돌 엄청 많은 나라죠. 다른 어떤 나라에 비해 고인돌이 많습니다. 아주 유서 깊은 나라라는 거예요. 고인돌은요. 아주 고대 인간 묶고 거기 위에다 고인돌 돌을 올려놨잖아요. 거기에다가 북극성이나 북두칠성을 많이 새겨놓습니다. 북두칠성을 특히 많이 새겨놓죠. 그런데 북두칠성은 북극성을 호의하는 별이기 때문에 북두칠성만 그려놔도요. 북극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한문에서 여러분 고전을 읽으시다가 북두 그러면 북두칠성이란 뜻이거든요. 북두 그러면 북두칠성을 해석하시면 안 돼요. 북극성이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북극성을 바로 얘기 안 하고 북두칠성을 얘기합니다. 북두 그러면 북극성이라고 번역을 하셔야 맞아요. 그런 구절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북두칠성만 그려놔도 북극성으로 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이제부터 거기가 우리의 본향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가본 적도 없는 본향 가본 적도 없는데 아무튼 거기가 고향이래요. 거기 가야 된대요. 인류는 거기 가야 된대요. 왜 우리 본향이냐 우리 할아버지가 거기 사기 때문에 우리의 위대한 할아버지가 거기 사시기 때문에 우리 본향이란 여러분이 거기서 와서 고향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또 고향 그러면 거만해질 수 있어요. 내가 어쩐지 지구랑 난 맞지 않았어. 이러시지 마시고 지구에서 고생고생해서 글이 올라가시면 거기 가고 우리 고향이래요. 인류의 고향이란 뜻이에요. 인류가 원래 제일 잘 제대로 사는 인류들이 사는 신성한 곳이기 때문에 거기가 인류의 고향이란 인류는 글이 가야 돼요. 그래야 우주에서 제일 잘 살았다는 소리 듣는 인간들의 무리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3장은 그래서 하늘은 하느님의 나라이니 하느님 나라는요. 지금 이제 인간이에요. 인간의 문제로 온 거예요. 인간 중에 제일 위대하게 신성을 발현해서 지혜와 자비와 능력을 구현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계입니다. 거기에 하느님이 계시는데 하느님은 그 중에 제일 위대하신 사실은 인간인 거죠. 제일 하느님의 모습 그대로 살고 계신 하느님 형상 그대로 살고 계신 그 인간이 있겠죠. 그분이 하느님이에요. 그분이 우리 민족한테는 환인이고요. 북극성에 계시면 환인 온 우주로 가르침을 펴고 다니시면 그 분신을 환웅 그래요. 이게 똑같은 게 불교에서 극락에 계실 때는 아미타불 사바세계로 돌아다니면서 동생 구제하러 다닐 때는 관세음보살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 이마에는 아미타불을 새겨놔요. 아미타불의 화신이라고 환웅은 환이네요. 화신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하느님이 계시는 천궁이 있는데 여기가 우리 민족 북극성을 상징합니다. 이곳은 온갖 선함으로 계단을 삼고 한 계단 한 계단 여러분이 양심 작품을 만들어서 오늘 하나의 선 또 내일 하나의 선을 작품으로 만들 때마다 계단 하나씩 올라간대요. 선한 것 나와나 모두를 이롭게 한 것들이 육바람일과 인위의 지신을 실천했던 것들이 담아서 행동했던 것들이 하나의 작품이 돼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고 온갖 덕을 관문으로 삼다. 그러다가 덕이 쌓여서 문 하나 열고 들어가고 덕이 쌓여서 일지 문 하나 열고 가고 그 다음에 이지 문 열고 가고 하듯이 문 하나 열고 계단 올라가면서 문 열고 들어가는 거에 비유한 거예요. 우리 공부가 이렇게 성장해서 한 분이신 하느님께서 계신 그곳은 인류 중에 제일 꼭대기에 계신 그분 한 분이신 하느님 기독교에서는 독생자 예수님 하죠. 마지 인류 중에 제일 마지 그런 예수님 격이에요. 우리 민족의 신화를 이해하시려면 기독교도 좀 아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한 분이신 하느님께서 계신 곳은 어떤 분들이 그 하느님을 모시고 있냐 무신령들과 무철인들이 하느님을 호의하고 계시대요. 거기 어마어마한 신령과 철인들이 하느님을 호의하여 모시고 있는 곳이니 대길상 대광명처다. 제일 크게 길하고 상서로우며 크게 광명한 곳이다. 빛이 뻗치는 곳이다. 거기 들어가려면요. 오로지 자신의 본성을 통하고 본성을 어떻게 통해야 돼요? 자기 안에서 하느님을 찾아야죠. 자기 뇌 안에서 머리꼴 안에서 알아차리고 있는 자리예요. 여러분 뭘 해도 알아차린 자는 여기 있습니다. 인도 성자들이 심장에 참나가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뭘 하냐면 심장을 알아차리고 있어요. 여기로 심장을 알아차리고 있다고요. 여기 있어요. 알아차리는 거는 심장을 알아차리는 걸 근데 왜 인도 성자들이 중시한지 아세요? 원래 심장은 땅입니다. 땅의 주인이에요. 여기는 지금 우리 땅의 여기 주인이니까 여기가 청와대라면 여긴 북극성이에요. 하느님에 계신 자미궁이에요. 우주 청와대 여기는 지구 청와대예요. 그렇죠? 머리는 하늘이고 몸은 땅이니까 오장육부의 주인은 심장인데 심장의 주인은 뇌예요. 이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사자도 이게 위에가 뇌예요. 뇌랑 심장이 함께 작동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뇌랑 심장을 함께 그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가 하늘이고 여기가 땅인데 자 여러분 실제로 우주 만물은 다 어서 봐요. 뇌로 재구성해서 보죠. 여기 하느님이 계시니까 여기서 우주를 펼쳐서 여러분 실제로 생각감정 오감이라는 것도 생각이 하늘이면 감정이 사람이고 오감이 땅입니다. 여기서 또 천지인을 펼쳐서 여러분이 보고 계신 거예요. 알아차리는 그 모든 게 근원이 어디 있어요? 여기요. 하느님 여기 계십니다. 여기서 우주를 창조해요. 그런데 그 자체가 원래 텅빈 양반이에요. 봐 보세요. 텅빈 양반인데 우주를 창조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살 수 있게 해줘요. 지금 우리 뇌 안에서도 그 하느님의 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인도분들은 우리랑 달라요. 인도분들은 우주가 창조되는 게 아주 싫은 분들이에요. 무국에 들어가서 열반에 머물러야지 우주가 창조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수련법이 여기에 집중을 하면 자꾸 우주가 창조가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다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뇌를 잊어버리고 여기다 집중하고 있으면 우주가 텅 빈 채로 있을 수가 있어요. 자꾸 여기를 근원이라고 하시는데 이건 수행 방편이지 알아차리는 건 역시 그분들도 여기서 알아차립니다. 이해 되세요? 그분들은 뇌에서 작동이 일어나서 천지가 펼쳐지는 게 싫은 분들이 열반으로 들어가려고 여기다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에 참나가 있다던데요 하는 얘기는 그냥 그런 차원이기에요. 왜? 한의학에서 어때요? 하단전은 정을 맡았죠. 정의 중단전은 기운 상단전은 신 그러니까 신을 귀에다 붙여버리면 신이 작용하지 않고 에너지 안에서 쉬고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국에 제일 가깝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신이 작동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우주가 창조돼서 나와요. 지금 시간 공간이 인식돼 버리고 나와남이 인식돼 버리고 동서남북이 펼쳐지고 시간의 흐름이 느껴지고 그 안에서 수많은 캐릭터들이 등장해서 연기하고 자기 역할 연기하는 게 쫙 펼쳐져요. 순간적으로 지금 우리 정신에서 이걸 멈추려고 여기다 집중하는 분들이 여기에 참나가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 신학이 더 탁월한 거예요. 머리꼴에 하느님 계시다. 딱 이 말이 우주를 거기서 창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이 본래 텅 빈 거지 하느님 여기 따로 있고 텅 빈 거 여기 따로 있겠어요? 인도 성자들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기 있는 거는 태극에 거기서 태극이라고 안 하죠. 이거는 우주 창조한 하느님 자리 여기는 우주의 본래 하느님 자리가 여기가 더 근원이라고 이리 돌아가서 다 사라져야 된다고 우주가 이 주장을 해요. 하느님이 찢어져 있지 않습니다. 여기 계시면 여기 계시면 무국도 여기 있고 태극도 여기 있고 황국도 여기 있는 거예요. 본래 텅 비어 있는데 텅 빈 중에 하나가 작동을 해서 우주를 동서남북 다 만들어서 굴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해되시죠? 그 자리만 찾으면 여러분 몰라만 하셔서 딱 그 자리 만나면 여러분 그 순간만큼 하느님이에요. 입 안 열면 하느님이에요. 입 열면 뭔가 이상한 말이 나와요. 기분 되게 좋아하는데 입 열면 내 카르마와 내 역량 수준에서 맞춰서 말이 나오거든요. 입 안 열고 가만히 계시면 그때 하느님이에요. 그렇죠? 자꾸 하느님이 되세요. 이거랑 달라요. 여러분이 하느님이라는 거 아는 거랑 하느님처럼 부는 거랑은 천지체입니다. 이게 불교에서 돈호와 점수고 견성과 성불의 차이에요. 견성했다고 부처처럼 갑자기 말이 멋있게 나가지 않아요. 언행이 일치하지도 않고 근데 그 기분은 있죠. 내가 부처라는 걸 봤잖아요. 그래서 원불교의 서태산 대종사께서 말씀을 참 잘해놓으신 견성, 성불 앞으로 오는 시대에는 견성은 십여세만 되면 견성은 다 할 거다. 이제 그 뒤로 성불하러 집에서 견성은 나이 한 십여세에 집에서 견성은 다 하고 앞으로 성불하려고 부처처럼 살려고 스승 찾아 돌아다니게 되었고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예전에는 인지가 어두워서 견성만 해도 도인 대접 받았으나 앞으로 오는 세상에는 집집마다 성자가 나기 때문에 견성한 걸로는 대접 못 받고 견성은 집에서 하고 성불은 밖에서 한다. 그런데 저희가 그분의 예언을 실현시켜 드렸습니다. 집에서 견성이 가능해졌죠. 유튜브 때문에 유튜브 보다가 견성하시잖아요. 여기 오신 분들도 주로 집에서 견성하고 오신 분들이 많아요. 지금 그게 빈말이 아니게 됐어요. 집에서 견성한다는 게 부모가 가르쳐야 되는데 지금 부모가 견성한 양반이 없는데 어떻게 집에서 견성을 하지? 유튜브 보다 견성하는 거죠. 이름 모르시죠 하다가 견성하는 거죠. 견성해서 당황해서 오신 분들 많았어요. 예전에 10년간 몇십 년간 참선을 하셨대요. 그런데 너무 억울하게도 이름 모르시죠에 견성이 된 거죠. 너무 허망하셔서 몇십 년간 내가 한 게 뭐가 돼요. 이름 모르시죠에 견성이 되니까 허탄해서 찾아오셨던 스님도 계세요. 또 어떤 분은 미얀마에서 수련하셨는데 미얀마 가서 그렇게 하다가 하다 하다 안 돼서 어느 날 탁 빨라 갔다가 탁 그 자리를 한번 만났대요. 그런데 다시는 못 들어간 거예요. 그 열반의 자리를 그런데 어느 날 귀국해서 유튜브를 켰는데 이름 모르시죠 하는데 그 자리가 탁 펼쳐진 거예요. 허탄하죠. 미얀마 가서 할 때는 수련할 때는 한 번도 못 느끼고 밥 먹어야지 하고 탁 빨라 가다가 기분이 이게 뭐가 좋으셔서 그랬는지 탁 이것도 재밌습니다. 왜 고행할 때는 열반을 못 만나고 밥 먹으러 가다가 만날까요? 왜 여러분 열심히 공부할 땐 답이 안 나오고 공부 좀 이제 그만해야겠다고 쉴 때 참나가 참나 상태에 들어가신 일 많아요. 실제로 여러분이 너무 긴장하고 계셨던 거예요. 마음이 풀어지면서 거기에 딱 맞았을 때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몰라 해버리면요. 확 갑자기 풀어져 버리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몰라 하세요. 그런데 대신에 몰라도 너무 긴장해서 하시면 안 돼요. 편하게 하셔야지. 이런 팁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몸에다가 모른다고 해보세요. 몸에다가. 몰라 하면 힘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몸을 의식하면서 몰라 하고 간망해 보세요. 살짝 깨어 있으시죠? 몸에다가 몰라 하고 어떻게 몰라가 잘 되나 지켜보는 느낌 아시겠어요? 내 몸에다 모른다 해놓고 일이 잘 돼가나 하고 관하는 느낌으로 보고 계시면 여러분 이미 깨어 계신 상태예요. 몸을 몰라 하고 놔버렸으니 사실 깨어 있죠. 살짝만 깨어 있으시면 돼요. 깊은 참나를 느끼려고 하지 마세요. 깨어 있다 못 깨어 있다는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시는 방식으로라도 몰라 하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몸에다 몰라라고 하라는 거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몰라라는 말을요. 꼭 몸에다 의식 안 해도 되고요. 몰라라는 말을 하고 약간 관망하는 느낌으로 계시라고요. 너무 너무 올인하지 마시고 몰라라는 말을 던져놓고 진짜 내가 모르나 보자 하는 느낌으로 한번 관망해 보시라고요. 몰라 하고 그렇게 편하게 보고 있는 상태 이미 깨어 계신 상태예요. 뇌가 뇌가 윙한 느낌 있으실까요? 그럴 때 지금 그 느낌을 가지고 사세요. 여러분 이 느낌만 계속 평생 가지고 사시면 돼요. 깊은 삶에 추구하지 마시고 깨어 있다 안 깨어 있다 잘 알 정도에 깨어 구분할 정도에 깨어 있음을 갖고 계시면 하느님과 신과 함께 지금 살고 계시면 하느님과 함께 살고 있는 상태 이게 우리 민족한테 환인 환웅이 이분이 내려오셔서 가르쳐준 거예요. 하느님 늘 하느님 위험하면서 하느님과 하나가 돼서 살아가라 지금 찾으셔야 돼요. 바로 어렵지 않죠. 몰라 하고 알아차리고 있는 자 존재하는 그 느낌만 집중하시면서 너무 힘주지 마시고 적당히 현상계 다 느끼시면서 하실 수 있다고요. 몰라라고만 살짝살짝 해주시면 돼요. 지금 느끼고 있는 그거 집착하고 있는 거 몰라 하세요. 몸이 아프면 몸에다 좀 몰라 해주세요.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면 너무 일에 빠지지 말고 몰라 한번 해주시고 관망하는 약간 그 뭐죠 집착을 놔버린 상태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관망하듯이 계시면 알아차리고 계시면 이미 그 상태가 참나상태라고요. 약간 알딸딸하죠. 그 정도로 사세요. 뭔 일 있어도 그 정도로 사시면 도인이죠. 너 지금 그 통장에서 돈 다 나갔더라. 보이스피싱 당했더라 너. 흔들리지 마시고 지금 그렇게 안 되죠 실제로 근데 이제 그렇게 연습을 하시라는 그러면 아주 황망한 중에도 정신이라도 붙잡고 있습니다. 정신이라도 붙잡고 있어요. 이런 여유는 없는데 참나라도 붙잡고 있게 돼요. 여유로울 때는 지금 약간 관망하듯이 내려놓고 하느님이랑 함께 있잖아요. 그럼 근심 걱정이 좀 풀어져요. 내 몸과 마음이 풀어지게 놔두세요. 이렇게 지금 좋은 기운 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 기운을 쐬면서 내 몸과 마음이 좀 풀어져요. 실제로 아프던 데도 돌 아프고 진통효과도 나고 마음도 지금 덜 괴롭고 합니다. 계속 그 상태로 그러니까 깊은 산매도 아니에요. 살짝 참나 51% 정도만 해놓은 거예요. 깊은 100% 산매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정도만이라도 참나랑 계속 같이 있으라는 겁니다. 자기가 알아요. 51%에서 49%로 내려가면 다시 올려놓으면 돼요. 몰라라고 한번 하고 또 내려놓으면 돼요. 하느님 하셔도 되고 아버지 하셔도 되고 나무암이 탑을 하셔도 되고 이목고 하셔도 좋습니다. 뭐든지 자기가 잘하는 익숙한 걸 염해가지고 또 살짝 깨어나게 해놓으세요. 살짝살짝 깨어나게 해놓는 게 이게 묘수입니다. 살짝살짝 깨어나게 해놓으면 현상계 바로 안 끌려가요. 약간 알딸딸하게 뇌가 좀 윙한 느낌이 있어요. 뇌에 그 정도 살짝 그 정도 드는 정도로 해놓고 사세요. 하느님하고 계속 같이 그래서 성통공환을 한 사람만이 하늘나라 올라가서 영원한 쾌락을 누리리라. 그 신령들과 철인들 대열에 합류하려면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까 자기 본성에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CR이 이미 내 뇌 속에 내려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 뇌관리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육체적으로 보면 뇌관리죠. 뇌가 알딸딸하게 해놓고 항상 깨워서 참나잘을 이식하면서 살아가시면 거기가 CR짜리죠. 견성이 돼가지고 성부를 어떻게 하느냐 육바람이를 가지고 꽃을 피우면 돼요. 매사에 육바람이를 담은 작품을 만들면 됩니다. 그게 본성에 통하고 공덕을 공덕을 완수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을 정확히 알아가지고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작품들을 많이 만들으라는 게 공적 아니면 공덕의 완수입니다. 홍익인간의 이념을 담은 작품들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뭐가 작품이냐 생각도 하나 작품이에요. 이왕 여러분 생각하실 때 홍익인간 이념을 담아서 생각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 작품이에요. 나중에 신과 함께처럼 죽을 때 가서 염라대왕 앞에서 너 만든 작품 내놔봐 그러면 여러분 양신작품 쫙 나오면 게임 끝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죠. 그냥 뭐 귀인 나오시겠죠. 양신작품이 일단 많으면 작품이 별로 없다. 욕신작품은 엄청 많은데 양신작품은 없다. 이러면 불리하겠죠. 그러니까 많이 만들어놓으세요. 생각 하나 말 하나라도 홍익인간 담아서 말하고 행동 하나 할 때도 홍익인간 이념을 담아서 행동하고 그게 공덕을 완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씨앗을 잘 품고 있는 것은 성통 견성이고 공환이나 이런 성불은 뭐냐 실제로 내 생각을 지혜롭게 내 감정을 자비롭게 내 오감을 아주 능력있게 잘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도구로 쓴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느님이 돼야 돼요. 지금 여러분은 하느님이에요. 여러분은 아예 신성을 찾았죠. CR은 찾았죠. 하느님이에요. 구현을 잘 못해서 그렇지. 구현을 잘 하시면 지금 여러분은 어떤 하느님이 되냐면 성부, 성령은 시공을 초월한 하느님이라면 여러분은요.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서 이 공간에서 이렇게 모습을 펼쳐내는 하느님이 돼요. 지금 여기 이렇게 하느님이 돼요. 시공 안에 들어와 있는 하느님이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런 분들을 예전의 어른들이 선비라고 한 겁니다. 선비 우리말로는 선비 한문이 아니에요. 선비는 유교도 아니에요. 원래 유교에서 갖다 쓴 거예요. 군자에 상응하는 우리말이 선비밖에 없어서 선비를 쓴 거예요. 원래 선비가 그렇게 하늘한테서 받은 성품을 잘 발현한 원만한 인격을 갖춘 사람을 선비 그런 건데 옛날부터 어원도 몰라요. 선비의 어원을 그 음만 남아있는 거예요. 선비 그래서 위대한 선비 위대한 철인이 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느님의 씨앗을 잘 품고 다니면서 때와 장소와 이런 관계에 알맞게 육바람과 인위의 지신을 펼쳐서 이 상황에 알맞는 작품을 만들어서 좋은 업을 짓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느님의 분신이죠. 그대로 그런 분 중에 제일 위대한 분이 환인환웅인 거지 우리도 똑같이 이분처럼 똑같이 하느님의 대리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하느님이 우리 지상에 와서 나라를 세우고 개천을 하고 인류들한테 뭘 가르쳐줬다고요? 너도 나처럼 할 수 있다고 가르쳐준 거예요. 너도 나처럼 위대한 하느님이 있는데 나도 그 하느님을 닮아서 사실은 자기가 하느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대들도 나랑 똑같은 조건은 똑같으니까 나처럼 다 할 수 있다. 공부하라고 가르쳐줍니다. 이게 우리 민족에 다녀가신 위대한 성인의 이야기예요. 예수님 얘기만 알지 마시고 우리 민족에 다녀가신 하느님 얘기도 알고 계셔야 죠. 제가 이런 내용을 아무리 따져봐도 다른 민족의 경전 어디에 비해 손색이 없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내용 안에 다 들어있지 않냐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 민족이 늘 경천 하느님 공경하고 사람 사랑하자. 이게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우리가 하늘로부터 나와서 경천하는 거고 다른 존재들도 다 또 다른 하느님의 분신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저희 선생님이 늘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인류가 40억이다 그러면 우리는 40억 분의 1의 하느님이다. 각자 다 하느님이다. 그런 말씀도 쓰신 적도 있고 하느님의 한 분자다. 이런 말씀을 쓰신 적도 봤는데 우리가 하느님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공부 잘하시고 경천해인 그래서 동학이 다시 나올 때 동학이 동학 쪽에서 대종교한테 뭐라고 하냐면 선동학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후동학이고 동학이랑 똑같기 때문에 결국 하느님 모시자는 게 동학이라 그 하느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난 게 동학이라 뭘 주장합니까? 시천주 조화정 주문이 그거죠. 지금 하느님을 모시고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 모시는 법을 배웠어요. 빨리 하느님 모셔보세요.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면 모신 게 아닙니다. 지금 하느님 계세요? 여러분 영혼의 중심에 계십니까? 하느님이 몰라 하시고 하느님을 염하셔도 좋고 딱 정신만 깨어 계시면 정신 차리고 계시면 그 하느님 상태예요. 사물에 확 안 끌려가고 정신 차리고 있으면 하느님이 지금 임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시천주 조화정 늘 하느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조화정 하느님이 부리는 조화에 나도 참가하겠습니다. 이거입니다. 하느님처럼 말하고 하느님처럼 생각하고 하느님처럼 행동하겠습니다. 이 소리예요.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 영원히 이것만 잊지 않고 하느님만 잊지 않고 살아가면 만사지 하느님처럼 만사를 다 꿰뚫어 보일 수 있게 됩니다. 하는 게 동학 주문입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 만사지 다 한사상이에요. 사람이 하느님이다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예전 저 위에서 환웅께서 와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연대가 단군 고조선이 그 후대 고조선이 지금부터 한 5천 년 전 치기 때문에 이 환웅 다녀가신 연대는 한 만 년 전 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어느 민족보다 먼저 이 하늘림에 대한 각성 하늘림 모시고 하늘림 뜻을 구현하는 게 최고의 인간이 사는 보람이요. 그거는 뭐냐 홍익인간이다. 널리 인간 이롭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다. 이게 아공 복공 구공을 다 망라한 말씀이에요. 나중에 나온 불교에서 말한 아공 복공 구공이 다 들어있는 소입니다. 홍익 인간 한마디 다 들어있는 홍익인간이 인간의 길이지 이 말 안에는 아공 복공 구공 다 들어있어요. 인간은 하늘에서 나왔지 하늘이 우주를 나왔지 그 하늘의 뜻이 결국 인간들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거지 이것까지 다 가야 홍익인간이 의미를 정확히 드러내요. 어디 그냥 교장선생님 훈화 말씀 수준이 아니라고 널리 서로 사랑하세요. 덕담으로 그냥 던지는 말이 아니라고요. 그 말 안에 대승철학 핵심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뭘 해도 대승을 해야 되고요. 대승 아니면 시시하고 대승을 해야 신명이 납니다. 나도 살고 남도 살린다 그러면 신바람이 납니다. 아무리 하찮은 일도 그냥 하라 그러면 재미없죠. 너가 하는 게 인류를 위한 일이다 그러면 신나서 이걸 또 합니다. 그 하느님의 작품을 만드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가 얘기 안 해줘도 스스로 자기가 하는 일 별거 아닌 것 같은 일도 이게 하늘의 일이요. 인류 의롭게 하는 일이다 하는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하나 작은 일에 의미를 부여해가면서 신명나게 살아가시다 보면 하느님 사람이 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 민족은 인류를 인재를 키워서 예전에도 다 위대한 작품들을 만들어냈던 앞으로 또 우리 민족이 도약한다면 신명날 때 도약하지 신명 안 나면 우리나라는 별 볼일 없어질 겁니다. 신바람이 나야 돼요. 그래서 일단 한류는 전세계를 퍼지지 않습니까? 신명나니까 그런데 지금 철학이나 내놓을 게 없죠. 정치나 신명나는 정치 신명나는 철학 이런 게 좀 많이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또 경제활동에서도 경제활동도 아니 약육강식의 그런 경제세계가 지배하면 누가 신명나겠어요. 신바람이 안 나니까 일할 의욕도 안 나고 그러면 우리는 일 안 해버린다고요. 우리 민족은 신명 안 나면 뭘 안 해요. 저기 예전에 중국에서 어떤 분이 인터뷰하는데 중국에서 성공하신 분인데 한국 남자들이 조선족 남자들이 술만 먹고 있대요. 여성들은 뭘 해보려고 하는데 남자들은 술만 먹고 막 또 힘들면 또 남성들은 또 각이 안 나오면 안 움직입니다. 그림이 안 그려지거든요. 그러면 술을 드세요. 영감을 얻기 위해서 그러신지 아무튼 술을 드세요. 신명이 다시 임할 때까지 이런 이런 민족성도 좀 아셔야 돼요. 이거 단점이면서 저는 어차피 우리 민족성인데 뭐 어쩔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명나게 만드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술 안 빌리고 신명나고 하는 방법은 예전 우리 어른들도 똑같이 했거든요. 삼국지 이런 동의전 이런 데 보시면 옛날 중국 기록에 음주가무에 능하다. 도대체 언제부터 술을 먹고 춤을 추고 놀았는지 중국 측 기록에 동의쪽 인들은 특징이 음주가무에 능하다. 그때부터 마셔온 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갑자기 어쩌자는 게 아니라 술 먹는 것보다 더 혼자 신남 되는 거 아닙니까? 신명나고 그래서 그런지 우리 민족은 되게 종교에 밝고 종교를 적극적으로 취했습니다. 기독교도요. 유례없이 우리가 요구했어요. 성교해달라고 성교사 보내달라고 유례없는 민족이에요. 뭐냐면 종교성이 그렇게 강해요. 종교를 통해 또 신명 나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민족성의 장단을 저는 다 고려하되 좋은 쪽으로 쓸 수 있다. 진짜 영적으로 신명이 나면 한국인의 모든 문제가 풀릴 거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전에 잘 살아보세로 한번 신명이 났죠. 이번에는 제가 올 때는요. 홍익인간 한번 제대로 해보세도 신명이 나야 제 새하늘이 열리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사람답게 살아보세요 하는 그런 주장으로 신명이 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대선에서 양심이 승리하는 세상 만났네요. 신명 아직 안 나신 것 같아요. 언젠가 신명이 날 거고요. 그런데 저는 진짜 신날 때가 올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느껴요. 진짜 우리 민족이 신명이 날 때가 올 거다. 그런데 우리 민족은 까다로워서요. 철학적으로도 완벽해야 되고 도덕적으로도 맞아야 되고 다 맞아야 신명이 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남을 꼬시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설득의 기술. 로고스 진리에 맞아야 돼요. 그 다음 파토스 감성적으로 또 공감을 살 수 있어야 돼요. 에토스 말하는 사람이 윤리적이어야 돼요. 제가 볼 땐 특히나 우리 민족이 이거 따지는 민족입니다. 이거 뭐 하나만 안 맞아도 이게 안 들어요. 말을. 그런데 우리 민족이 그렇게 도덕적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남의 말을 아무도 안 듣잖아요. 아무리 논리적이어도 상대방이 재수없으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이어야 되고요. 공감 갈 수 있는 말을 해야 되고요. 상대방 감성도 이끌어내야 되고 말하는 사람이 윤리적이어야 됩니다. 이건 보편적이에요. 우리 민족은 특히나 이걸 따지는 민족입니다. 그냥 쉽게 안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부터 도를 닦고 하느님과 통한 사람들이 나와주지 않으면 우리부터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 민족을 설득할 수가 없고 그런데 설득만 되면 우리 민족은요. 이 지구 살릴 닭도 낼 민족이다 하는 게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